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박미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평과 관련해서 이 3월 학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 선생님이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콤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봤거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평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그리고 학평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총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학평 전에는 복습과 개념 정리를 꼭 부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학평 이후에는 바로 OO을 공부하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학평 전에는요. 복습이 최우선입니다. 3월 학평은 지금까지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해왔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새로운 문제지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기존 문제지를 다시 봐야 될까요? 선생님은 기존 문제지를 다시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들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훨씬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한 영역이나 취약 단원 위주 있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복습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념 정리를 할 것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부족한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재의 특히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틀리고 왔었던 개념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또 3년간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익혔던 개념 그리고 내가 몰랐던 혹은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 있고 그 시험에 여러분들을 좀 맞춰가는 연습을 학평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평 후에 첫 번째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실수를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실수를 공부하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면 억울해하는 학생. 두 번째 남은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틀려서 아쉬워하는 학생. 그리고 공부할 땐 알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나요. 하는 학생.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실수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이런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시험지를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다음 시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실수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틀린 이유를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틀린 문제를 반드시 다시 내 손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틀린 문제 다시 보기 싫어서 푼 시험지, 이미 채점한 시험지 콕 쳐박아놓고 혹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가령 해설 강의를 듣더라도 칠판에 풀이하는 걸 단지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다시 직접 풀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시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다시 풀어보면서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했었던 난 확실히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 그러면 출제자의 트릭에 빠진 게 되겠죠. 그리고 오답이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했는데 이게 정답이래요. 이거 왜 그렇지?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적어가면서 직접 메모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것 그게 바로 틀린 이유를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보면 영역별 취약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화법, 장문, 문법 그리고 문학, 비문학 이런 순서 이런 다양한 영역별의 취약 부분 내가 어느 영역에서 특히 굉장히 많이 틀리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되고 이것을 토대로 수능 대비를 할 때 영역별 학습 계획과 전략을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각각의 과목별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수학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영어 과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과목별 학원에 어느 정도 내가 의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원 의존형인지 아니면 홀로 나 홀로 형인지 그런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우선시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인강의 도움을 받든 학원의 도움을 받든 외부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기 주도적 학습 여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량 그리고 집중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의 집중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밸런스가 맞는지 혹은 불균형 상태인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학습의 효율성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분석이 학평 이후에 필요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학습 습관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약점을 공부하면서 그 약점을 공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학평에 대한 학습 전략 두 가지, 세 가지, 총 다섯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학평 전에는 복습 반드시 할 것 개념 정리 꼭 하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학평 이후에는 틀린 이유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점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랄게요.